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당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원구 중앙내로에 있는 애플트리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애플트리다육의 세트 구성이 13세트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가격이 정말 착하고 예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무료배송이고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실물배송입니다. 1번 세트 전체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1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1번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실물배송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는 아이들은 불러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12cm 사각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여기는 문스터. 문스터인가요? 문스터라고 쓰여있네요. 아주 핑크처럼 방울방울 달린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이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매직잼 골드.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매직잼 골드.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점점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비버디 힐. 비버디 힐 군생이래요. 여기 있는 아이는 상당히 큽니다. 군생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삥삥 이렇게 아가를 다 달았는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유아이 사이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멕시코. 여기는 멕시코 수입이래요. 클로비스. 클로비스라는 아이입니다. 2두짜리 9cm 풀분입니다. 여기도 이거 12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얼굴 투수가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있네요. 화이트 그린이 예쁘죠. 분을 뽀얗게 입고요. 깨끗하게 생긴 아이. 이 아이도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환염 멀티피. 환염 멀티피인가요? 멀티피다. 환염 멀티피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 손톱꽃이 너무 예쁘죠. 여기도 9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양진이가 들어가 있고요. 카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맵이나 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창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환염으로 통통한 아이. 샤프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17종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번 전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2번도 17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식물만 배송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백봉이 들어가 있어요. 백봉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핑크핑크 너무 예쁘죠. 은은한 새색시에 그런 핑크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너무 예뻐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아요. 12cm 하는 아이입니다. 롤리플리 들어가 있고요. 러우 들어가 있습니다. 러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팬지 들어가 있어요. 팬디 물들면 아주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 팬지 들어가 있고요. 에보니 들어가 있어요. 이거 9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여기 아가도 달려 있어요. 여기 철화 들어가 있어요. 9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뮬리균생 들어가 있습니다. 12cm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름 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스위티라고 합니다. 스위티 여기도 12cm 사각분입니다. 로우즈 들어가 있고요. 9cm 화분이에요. 화이트그린이 여기도 9cm 비로봉이 들어가 있어요. 9cm입니다. 다크아이스 다크아이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름 없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2번 17종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3번 전체 모습이에요. 이렇게 캡처해 주세요. 3번도 17종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식물 배송이에요. 오팔리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12cm 화분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름은 없어요. 여기도 12cm 풀분이에요. 스톰이 적심군생이라고 합니다. 10cm 둥근 풀분이에요. 후레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14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창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생장점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기에 또 이런 아이가 10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방울 복랑 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복랑 금인가요? 9cm 풀분이에요. 여기도 이름 없는 아이 9cm 풀분 초코색으로 아주 물들었는데요. 아가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네요. 블루 드래건이 들어가 있고요. 9cm 풀분이에요. 리얼레드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9cm 풀분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얼굴 투수가 상당히 많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롤리폴리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여기는 글리피스 여기도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다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3번 17종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이쪽에 4번 세트 가겠습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캡처해 주세요. 4번 17종 5만원입니다. 가격은 다 동일하고요. 실물만 배송합니다. 여기는 철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 이름은 없어요. 여기 둥근 17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는 철화 이거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19cm 이상하는 아이예요. 19cm 이상합니다. 샤넬 뮤즈 여기 4번 세트에 샤넬 뮤즈 상당히 가격 나가는 아이죠. 근데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거 17cm 여기 4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샤넬 뮤즈 이거 하나만 더 가격이 꽤 나가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16cm 합니다. 16cm 하는 샤넬 뮤즈가 4번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또 미인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10cm 풀분입니다. 여기는 메두샤 들어가 있어요. 이거 9cm 벨라도나 사각 9cm 화분이에요. 여기도 9cm 화분입니다. 이름은 없고요. 여기는 화이트 그린이 얼굴 투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9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도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매직잼 골드 들어가 있어요. 이거 12cm 풀분입니다. 여기도 12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름은 없지만 여기에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앞쪽에 두개 두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작은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두개는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4번 세트에요. 17종 5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전체 모습 캐쳐해 주세요. 와 이쪽에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 5번 세트 17종 5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미인 종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튼실해요. 10cm 풀분입니다. 여기는 9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후레뉴 들어가 있어요. 이거 14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후레뉴. 목대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멘도사 들어가 있네요. 12cm 사각 풀분이에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멘도사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청금 들어가 있어요. 9cm 풀분이에요. 샤프테 들어가 있습니다. 샤프테 작은 아이 하나만도 얼굴 하나짜리도 가격이 꽤 나가는 아이예요. 이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9cm 풀분입니다. 카스 9cm 풀분이에요. 매직젠 골드 여기도 9cm입니다. 러블리 로즈 묶어서 이렇게 보라색을 하고 있는 아이 9cm 화분이에요. 펜다드럼 펜다드럼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에 작은 아가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여기 2개는 9cm 풀분이고요. 이쪽에 원종 바닐라비스까지 이렇게 해서 17종입니다. 5번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번 세트 전체 모습이에요. 이렇게 캡쳐해주세요. 17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만원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실물만 뽑아서 배송하겠습니다. 여기는 딜라이트 들어가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여기 입장에 돌기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되어 이렇게 돌기를 다는 이 아이 돌기가 상당히 크게 달려있는 이 아이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스톰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10cm 풀분이에요. 플로라 여기는 사각풀분이에요. 12cm 풀분입니다. 여기 철화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이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매직잼골드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아주 오래 다져져서 이렇게 야무지게 묵은 아이입니다. 라탐 들어가 있어요. 이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라탐 아주 통통하고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 너무 예쁘죠. 글로비스 9cm입니다. 로망 들어가 있어요. 노망 얼굴이 다닥다닥 붙은 노망 여기도 9cm 풀분이에요. 화이트그린이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고 예쁘죠. 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아이 이 아이들은 요즘 마구마구 예뻐지는 아이 9cm입니다. 여기도 9cm에요. 수련입니다. 아주 핑크핑크 새새끼처럼 너무 예쁜 아이 수련이 들어가 있고요. 롤리풀리 목대가 상당히 튼실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 메두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9cm 풀분이에요. 원종 바닐라비스 들어가 있고요. 비로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9cm 풀분이고요. 펜다드럼 들어가 있어요. 얼굴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있는 아이는 6번입니다. 17종이고요.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7번 세트입니다. 17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다 5만원 동일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엄마 옆에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얼굴이 상당히 예쁘죠. 아주 핑크핑크 물든 아이예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또 미인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이거 10cm 풀분입니다. 여기 목대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거 12cm 풀분인데요. 여기 입장이 돌기가 너무 튼튼하게 아주 그냥 땡글땡글하게 달려 있어요. 이 돌기 달린 모습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아주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여기는 14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 두수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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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달려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이 화이트 그린이는 얼굴 하나가 1000원씩 하죠. 근데 여기 얼굴 두수가 이렇게 2개씩 다 달려 있어요. 9cm 분입니다. 여기는 콜로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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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아주 따글따글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8cm 분이에요. 여기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이 아이 2개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뉴보라 들어가 있어요. 12cm 풀분이에요. 여기 12cm 사각분입니다.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라즈아가 들어가 있고요. 9cm 에요. 여기도 이름 없는 아이 9cm 여기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레온라이트 색감 예뻐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골드라고 합니다. 여기도 9cm 에요. 펜다드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17번입니다. 아니 7번 17종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8번 세트 전체 모습이에요.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17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아르데 들어가 있는데요. 아르데가 얼굴이 상당히 커요. 아르데가 지금 꽃대를 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구석구석 이렇게 얼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거 14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화분이 작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따글따글 나오는 아이 아르데가 들어가 있고요. 미인 종류 들어가 있어요. 요거 10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 요거 12cm 풀분이에요. 모나리자 자 모나리자 여기도 12cm 풀분입니다. 화이트그린이 들어가 있고요. 9cm 풀분이에요. 여기도 이름 없는 아이 아주 핑크색으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 12cm 사각분입니다. 여기도 12cm 사각분이에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 자 사포테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12cm 풀분입니다. 여기는 원종 방울 복랑금 들어가 있어요. 자 입수가 상당히 많아요. 요거 9cm 풀분이에요. 와 여기 아주 쫀득쫀득하게 생긴 아이 자 요렇게 물들었어요. 10cm 풀분이에요. 로비스타 들어가 있습니다. 9cm에요. 자 여기는 서비스라고 써 있네요.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이름 없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요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어우 진짜 예쁘죠. 여기도 9cm 자 여기 하월시아과 들어가 있고요. 아주 따글따글해요. 요 아이는 8번입니다. 17종이 들어가 있고요. 5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9번 세트 가겠습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요렇게 캡처 해주세요. 상당히 많죠. 요거 17종이에요. 9번입니다. 식물만 배송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 17cm 화분이에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나나후끄미니 자 유아이도 한몸짜리에요.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어우 진짜 예쁘죠. 색감도 요거 14cm 풀분입니다. 여기는 퍼플리우치 퍼플리우치래요. 유아이는 자 여기도 14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여기 미인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목대가 요렇게 튼실해요. 요거 10cm 풀분입니다. 화이트그린이 9cm 사각분이에요. 여기도 10cm 풀분입니다. 이름 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올리비아 들어가 있어요. 12cm입니다.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판도라라고 합니다. 미울 들어가 있어요. 9cm에요. 여기도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매직쟁골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12cm 풀분이에요.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쪽에 또 앞쪽에 둘넷 6개의 작은 아가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다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는 8cm 이렇게 해서 9번 세트입니다. 이 아이들도 17종이에요. 자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10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 자 17종이에요. 자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우 백봉 들어가 있어요. 백봉 너무 예쁜 아이죠. 백봉 한번 키워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완전 뽀샤시 해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예요. 미인 종류 들어가 있고요. 10cm 풀분이에요. 자 여기는 또 요렇게 생긴 아이. 요거 14cm 사각분입니다. 여기 이름 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기도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튼실합니다. 펜다드럼 들어가 있어요. 자 빨간 포트에요. 자수정이라고 합니다. 요아이. 자수정. 아우 쪼꼬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 아주 따글 따글하게 생겼어요. 부티라인이라고 합니다. 9cm에요. 요기도 9cm. 자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또 화이트그린이도 들어가 있고요. 이부금 들어가 있어요. 요기는 아이들도 다 9cm 풀분입니다. 요기는. 와 요아이는 이름이 뭐죠? 요아이가 맞나요? 까미솔이라고 적혀있긴 해요. 자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앞쪽에 요렇게 아주 작은 아가들. 야무지게 요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단단하고 건강해요. 자 요아이는 10번입니다. 17종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 모습은 요렇게 생겼어요. 5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에 11번입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자 11번. 17종이고요. 가격은 5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큰 고급창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와 손등꽃 좀 보세요. 진짜 헌묽은 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환야부로 통통하게 생겼어요. 콜로라타 들어가 있습니다. 12cm 사각분이에요. 파랑새 들어가 있고요. 10cm에요. 요기는 또 미인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루비도나 들어가 있어요. 자 얼굴 상당히 많죠? 요거 9cm분이에요. 미울 들어가 있어요. 9cm분입니다. 화이트그린이 얼굴이 상당히 많죠? 요아이도 9cm분이에요. 12cm풀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9cm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와 여기는 10cm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7.5cm풀분이에요. 9cm풀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 이름은 없어요. 여기는 황금맵이나 금이라고 써 있네요. 요거 9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아이들. 자 붕랑이도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11번 세트. 17종입니다.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는 12번 세트입니다. 17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만원 동일합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여기는 큰 대품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7cm 두근 구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요 뒤쪽으로 철화가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생얼이 들어가 있는 요아이. 맑은색으로 이렇게 그린색으로 물이 든 아이예요. 요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요거 22cm 이상합니다. 22cm 이상하는 요 철화하고 생얼이 들어가 있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노바입니다. 와 이거 노바 얼굴 상당히 많아요. 요거 17cm 둥근 분이에요. 자 얼굴 투수가 상당히 많죠. 여기도 미인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목대가 요렇게 튼실해요. 10cm 분입니다. 로망 들어가 있어요. 9cm 사각분이에요. 여기도 이름 없는 아이. 자 여기도 9cm입니다. 와 유아이는 을려심 철화래요. 아우 진짜 세상에 어쩜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죠. 여기도 9cm 풀분이에요. 여기는 모노굼이래요. 모노굼. 자 요렇게 생겼어요. 9cm입니다. 여기도 9cm. 자 유아이들도 다 9cm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핑크 여기는 드래곤이래요. 화이트그린이 얼굴 투수가 상당히 많죠. 여기도 9cm 분이에요. 자 유아이가 들어가 있구요. 원종 바닐라비스 들어가 있구요. 리톱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9cm 심어져 있구요. 자 여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는 12번입니다. 5만원에 올려드리구요. 실물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13번 세트 캡처해주세요. 전체 모습이에요. 자 여기도 17종입니다. 5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래요. 유아이는. 이스트렐라.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요거 14cm 사각분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유아이 사이즈 보고 갈게요. 요렇게. 11cm 이상합니다. 요기에 창이 있는데. 창이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큰 대품쯤 돼요. 자 입장이 통통하구요. 진짜 건강하나 이 아이. 와 요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요렇게 16cm 합니다. 16cm 하는 요 창이 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쪽으로 모나리자. 모나리자입니다. 요기는 10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어요. 미인 종류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오렌지 사탕처럼 아주 잠무근 아이. 요기 화이트 그린이가 들어가 있구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요거 9cm 분입니다. 요기에 있는 아이들도 다 9cm 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 아이는 누군가요. 이름이 없어요. 요기도 다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어우 예쁘죠. 양진이가 들어가 있네요. 펜다드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펜다드럼. 요기에. 자 요렇게 2도짜리. 어우 예쁘죠. 요즘 요 아이가 핫한 아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리톱스 들어가 있구요. 자 요기도 작은 아이. 여기 복랑금도 들어가 있구요. 9cm 에요. 자 크림노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9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전체 모습이에요. 여기도 13번. 17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1. 23. 22. 22. 감사합니다.